자 이곳은 우리들 방입니다. 지금 뭐하고 계세요? 지금 이거에 대해 설명해줘. 독서 중이었어요. 지금 책 읽는 것 같은데 어떤 책 읽는지 봐도 돼요? 네 됩니다. 바로 그림책이었네요. 아니에요. 이거는 엄청난 교훈을 쓰는 책이에요. 책 제목이 뭐예요? 고양이 낸 씨. 고양이 낸 씨. 그래서 고양이를 쥐 마을에 데려오는 이야기예요. 야 이게 봐봐. 너 이 내용 알아? 얘가 얘 동생이야. 그래서 얘는 얘한테 오빠라고 불러야 돼. 얘는 응 이러면서 동생으로 하는 거야. 근데 귀여워. 아 쥐가 오빠예요? 아 진짜? 애기가 지미 지미가 오빠예요. 지금 책 읽고 있지만 우리가 대만에 왔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여기 대만 뷰 좀 보여주고 설명해주세요. 밥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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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이다. 아 여기 자리가 진짜. 자극이다. 해주세요. 이제 제가